야, 너 그거 아냐? 뭐가? 이 아파트에 귀신이 산대 아, 하지마 그거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야 아, 하지마 알겠어, 안 할게 어떤 귀신인데? 이 귀신은 몸이 없어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귀신인데 아, 그게 뭐야 무섭게 근데 이 귀신이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죽는데 아, 진짜 무서워 소름 돋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엄청 많대 아, 진짜 하지 마라 다 했어 아 아, 잠 안 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백만 스물 한 마리 양 백만 스물 두 마리 양 백만 스물 두 마리 양 백만 스물 네 마리 아니야, 잘못했어 다시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, 양 네 마리 아, 어디까지 셌지? 아, 까먹었어 아아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되지 않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앗 아... 잠 안 온다... 아... 잠 안 온다... 아... 잠 안 온다... 아... 잠 안 온다고... 아... 리모컨으로 손이 가는 건 싫은데... 다음날도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리모컨으로 손이 가게 된다... 나도 모르겠어... 아... 자? 아... 답 없네... 자나 보다... 안 자고 뭐 해... 그게... 과자 이런 거 먹지 말라니까... 잠이 너무 안 와서... 잠이 안 와? 그러면 그런 거 아니고 차라리 따뜻한 우유를 데펴먹으면 잠이 잘 와... 따뜻한 우유? 우액! 우액은 무슨 우액이야... 먹어봐 우선 잠이 잘 와... 먹어봐 맛있지... 아이오아이오 코는 왜 맞고 먹어... 그거 다 먹고 싱크대에 넣어놔... 어서 자라... 맛없어... 이거는 과자랑 먹어야 돼... 이거야... 책이나 읽어야겠다... 자야 하는데...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아! 잠 안 온다. 아까 그 동동 귀신 계속 생각나. 아이씨 6학년 때문에. 아 무서워. 아유 뭐야. 리온이? 엄마 나 잠 안 와. 엄마 나 무서워서 잠 안 와. 얘가 아직도 6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유 애기야. 아유 아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무서워. 동동 귀신 머리만 입고 보면 죽는데. 아이고 무서웠어? 귀신이 엄마 보면 다 도망가. 아유 아유 괜찮아 괜찮아. 도망가? 무서워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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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 내가 어제 잠이 잘 안 왔었는데. 이거 효과 직빵이다. 여러분 이거 하세요. 이거 수면에 효과적입니다. 오 개운한데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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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가來erë terminal rescue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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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